저널리스트인데 굉장히 또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갖추기 힘든 거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치우가 되는데 그런 분이 옆에서 하시니까 저는 뭐 굉장히 편하고 좋죠. 그림과 술 그리고 이야기 대접까지 잔뜩 받은 덕분에 이한수 씨 배가 절로 불렀다. 다음 날 오후 오늘 마시려의 목적지는 동네 식당이다. 주는 밥은 잘 먹어도 밥 짓기엔 영 취미가 없어 끼니 거르기가 예사다. 이게 밥값입니다. 이 동네에는 칭찬과 찬사로 버무려진 이한수 씨의 수다에 기들여진 팬이 여럿 있다. 이 집 사장님도 그 중 하나. 잃어버린 공동체를 오늘에 맞게 복원시켜 나가는 곳. 혜일이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내일 아침에 저 김치국 찌릴래. 내일 아침에 밥 말아먹으라고. 식지마요. 식지마. 급해서 지금. 급해서 여기다 닦히는 거. 내일 아침에 드시라고. 내일 아침에 드시라고. 내일 아침에 드시라고. 캡시가 없으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한 끼 거뜬히 해치운 데다가 다음날 끼니까지 제공받은 이한수 씨. 김치국보다 더 따뜻한 건 이웃의 마음이다. 든든한 뱃속에 선물 하나가 더해졌다. 저녁 하늘을 수놓은 자연의 퍼레이드다. 정말 여기를 내가 찾던 샹그릴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장르도 대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다름을 인정해줘요. 다른 사람의 가치 다른 요소는 나하고 다르니까 너는 가치없어가 아니라 나하고 다르니까 더 가치있으라고 바라봐주는 시선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아내에게 미루면서까지 세계를 누볐던 건 바로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였나 보다. 30년 만에 가장 추웠다는 2010년 크리스마스의 이브. 지인들이 이 기쁜 날을 나누기 위해서 강추위를 뚫고 속속 모여들었다. 지금 청소 거의 다 끝나서 제가 존재했다. 미장문도 안 갔다 왔는데 어떡하냐. 화마를 안 해주더라고.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20여 년간의 잡지사 기자생활. 5년간의 게스트하우스 주인장 노릇을 통해 그가 얻은 것은 좋은 사람들이다. 캐도 캐도 쏟아지는 노다지처럼 좋은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무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 도대체 오리무중 선생님의 끝은 어디예요? 누가 보면 오리무중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세계에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종교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존경할 만큼 한 사람이 성인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성인이 태어날 때는 종교와 상관없이 축하를 해야죠. 안녕하세요. 내 종교가 소중하면 나래 종교도 소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서. 뒤이어 도착한 손님 내외는 함께 나눌 음식을 아예 소째 가져오셨다. 이틀 전 동짓날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아이고 어머님, 아버님, 경배 올립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이세요? 네, 어머님이세요. 아버님이세요. 진짜요? 아, 그럼요. 제가 어머님으로 각진이 모시니까 어머님이죠. 이완수 씨 아내는 전통주 만드는 방법을 이분께 사사받았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때 되면 일용할 양식을 건네주시는 정성으로 이어졌다. 어머니 소리가 절로 나오더란다. 아무리 그래도 양친 모두 건강하신데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싶었다. 우리 집에서 집 식구가 공국을 끓였는데 우리 이선생님 생각이 나니까 공국 끓인 걸 갖다 드렸어. 그런데 열자마자 이게 진짜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 그때 저절로 그냥 어머니 그랬어. 그때부터 어머니네 난 덩달아 아버지로 됐어. 너무루, 너무루. 그러면 연배 차이는 얼마 안 나시죠? 그럼요. 얼마 안 나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해도 아 이게 전혀 굽히질 않으셔. 그게 벌써 근 10년이 흐른 것 같은데. 오징어 할까요 오늘? 네. 오징어? 오 해봐. 오! 오랫도록 징그럽게 어울리자! 어울리자!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 내 마음을 남들이 알아줄 리가 없다.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이한수 씨는 참으로 듣기 좋은 말을 자주 선사한다. 어머님 예술은 정말 늘 예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늘 죄책감입니다. 어머니가 큰 복을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을수록 저는 즐거워요. 그 복을 이렇게 나누면 제가 그 죄책감이 덜하거든요. 578. 왕이메야! 다음에는 여기가 더 유명한 음악이 지메어요.